네, CBS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전 이어가는데요. 2부 첫 시작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허은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상을 당했을 때 위로 전화를 김 여사가 줬는데 그때 통화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 약간의 언짢음, 섭섭함이 있었다. 이런 것을 느꼈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 외에 또 허은하 대표에게 만남도 요청했지만 또 오해를 일으킬까 봐 거절했다라는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원래 김건희 여사가 허은하 의원 시절 때부터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 맥킹 전문가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은 허은하 의원이 좀 보면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되게 순수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거는 예전에 여사가 우리 당 여성 의원들을 따로 모아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허은하 의원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허은하 의원이 쉽게 말해서 비서실장한테도 이렇게 까이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여사가 그때 우리 여성 의원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는 특별히 직접 전화를 해서 허은하 의원한테 꼭 좀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분위기는 좀 어땠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허은하 의원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그 당시에 허은하 의원이 워낙에 어려운 지경이었죠. 우리 당 안에서. 그런데 그 어렵지 않고 분위기를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김 여사가. 네. 그때부터 아무튼 상당히 호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고 본인도 이제 그 안에서 상당히 외롭고 힘들고 이랬었는데 그 허은하 의원이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보면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줍니다. 되게 잘 들어주고 또 포인트도 잘 잡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좀 호감이 있는 허은하 의원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닐까. 근데 이거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글쎄요. 그게 이제 알려진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뭐 장성철 소장이 얘기는 하게 했는데 취재를 한 게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나 여사님이 뭐 나 허은하 의원하고 통화했어 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우연히 이제 두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옛날에 뭐 그때 허은하 의원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 뭐 둘이 서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우연히 흘러나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뭐 나오지 지금 몇 달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별건 아닌 것 같고 별건 아니다. 여사님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정도로 저는 뭐 생각합니다. 그때가 이제 7월 10일 후잖아요. 아마 며칠 상간 후일 텐데 7월 초에 김규환 논설실장께서 이 자리에서 익신 문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사의 사과 문제 또 한동훈 대표의 대응 문제가 전국의 이슈였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서운했다. 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추정컨대 한동훈 대표 서운했다라고 오늘 허은하 대표가 마침 CBS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근데 뭐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억울했다라고 처음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어 정말 억울해?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 저는 물론 지금도 여사나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추정인 거고 근데 여사 입에서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허은하 대표가 그걸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은 할 수가 없고 다만 그냥 허은하 대표랑 여사랑 원래 가깝고 서로 뭐 얘기를 통해서 하니까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한다. 뭐 만나서 그냥 수다 이게 아니잖아요. 쟁점이 있었고 당시에 여사 문제가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여사가 당시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거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정혁 최고.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친분관계 때문에 그럼 타큐민 씨한테도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데 타큐민 씨하고도 무슨 개인적인 호감도가 있어서 그랬나. 그리고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준석 대표의 당의 대표 아닙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아는 거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준석 대표 귀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 것이고 근데 단순히 그냥 호감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던 이유 때문에 만났다. 전화를 했다. 그리고 만나자고 그랬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는 본인의 실제 모습이 어떻든 간에 본인 스스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뭔가의 어떤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무슨 뭐 주고받을 게 있든지 뭐든지 했으니까 그런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했을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안부전화로 그 시부상으로 그 계기로 해서 전화를 걸기는 했지만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은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사님은 별 생각 없이 여기저기 전화하십니다. 제2속실이 생기면 여사 요금제를 무제한 말고 200분 정도로 줄어놓으면 네. 봐서는 대통령 부부가 닮은 게 있네요. 서로 닮은 게 없을 줄 알았더니 말하시는 걸 좋아하고 또 보면은 지금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도 상당히 통화를 오래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진중권 전 교수도 본인도 통화를 오래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도 카톡을 아주 장시간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힐 만큼 그 다음에 명태균 씨와도 지금 보면은 카톡이랑 대화 내용들이 끊임없이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냥 잡담이 아니라 정치적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본인이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저는 가장 놀랬던 거는 허은하 당시 의원, 허은하 대표에게 아니 7월이면 한동훈 대표가 한참 전당대회 할 때고 문자의 의심 논란이 있었을 때고 본인이 기분 나쁠 때니까 허은하 대표한테 무엇을 노리고 전화해야 돼? 물론 시부상이 있었지만 시부상은 참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고 통상은 짧게 끝나는 게 맞죠. 아무리 의원하고 잘 맞춰줘도 그래도 60분 이상 한다는 것은 뭔가 작정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금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났던 건 억울하대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가 명품백, 조작 부분, 그다음에 주가 조작 부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용분이 많나 싶어요.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대통령 부부로 뽑아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 여사가 여사 관련 이슈가 쟁점인데 야당 대표를 따로 보자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사가 정치 전면에 서 있는 거고 부적절하죠.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 하나 예를 들어서 다른 여성 국회의원이나 또는 누구를 만나면서 여러 명씩 하면서 그냥 친분이나 어떤 격의를 없애기 위한 자리들 그전에는 그런 자리가 있었겠죠.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만나자고 한 거는 그런 모임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말이 뭔가를 바꾸고 예를 들어 야당 대표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다들 이제 다 존중합니다만 제가 이 두 분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한 바에 가면 그냥 모신 거다. 진짜 뵈 생각 없이 어머 우리 얼굴 한번 봐요. 이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사님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전화도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읽히게 되고 어떤 식으로 오해를 살지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그런 게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사나 대통령에 관련해서 크게 나온 건 없을 텐데 도대체 여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인 것 같고 헌하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거기에 진짜 부적자라고 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거를 당내 보고를 하든지 문제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별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혼자서 시를 들죠. 김웅 의원님께서 그래도 당연히 균형적으로 그냥 보자가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범한 통화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잘 해주셔서 균형적입니다. 한판 승밥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녹취가 공개될수록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국정관여 의혹도 지금 선거에서 당무 개입의 산단 선정까지 전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워낙 또 지금 명태균 씨가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신지? 이번 야당 의견부터 맥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인터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한번 조사를 받고 나면 영장이 청구될 공산이 크고요.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교란작전을 썼던 게 용산에 SOS를 쳤다고 제가 예견을 했는데 본인이 오늘자 한국일보에 본인이 많은 부분 SOS를 쳤는데 윤핵관들은 그거를 못 알아먹고 나를 공격했다. 라고 어떤 얘기를 신경을 토로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명태균 씨의 수사가 말하자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둘만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결국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수사가 되지 않으면 명태균 씨의 어떤 전체적인 불법 혐의는 풀려나지 않습니다. 여론조작부터 공천기획부터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같이 들어가야만 이 수사의 퍼질이 완벽하게 맞춰지는데 저는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이거를 단절시켜놨어요. 저희를 결안시키면서 한 50일, 60일을 그리고 용산이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본인이 검찰에 어떤 처분을 기다릴지 SOS를 충분히 쳤으니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고요. 가장 놀랬던 건 최근에 강혜경 씨의 모든 증언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모든 본인이 공천기획하고 창원산단 부분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허풍이다. 허세였다. 직원 차원에서 힘 붙어주려 한 것이다. 그러면 정말 명태균 씨는 신이에요. 허풍과 허세가 현실화되는 기적을 이뤄낸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천 얘기했는데 공천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창원산단 얘기했는데 창원산단 돼버리고 이 사람은 뭐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본연의 본인이 대단히 자존심을 높게 보였으나 지금은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 수사 자체를 검찰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재욱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 관련 논란 지금 뭐 계속해서 여당 정치인들이 계속 거론돼서 썼고 저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되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다 모여서 야 도대체 어디까지 뭐가 문제인 거야?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거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거고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강도를 쭉 정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여사가 명태균 씨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용산에서 그 여사한테 누군가 참모가 이거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야지 우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하든지 무슨 정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다 까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여사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뻥 터지면 또 그거 이렇게 으르르 이렇게 대충 맞고 다른 거 터지면 또 그거 맞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수답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당으로서는 더욱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용산에서는 왜 니네 우리 방어 안 해줘? 같은 당정부 여당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말 잘못했다가 조금 이따 전혀 저희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 얘기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정치적으로 너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지금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용산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점점 더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명태균 씨는 보니까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대담해진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내가 다 갖고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 그게 반대편으로는 절박감이기도 하겠죠. 자기 두려움 같은 것들이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해요. 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든지 차원 국가 산단 지원이라든지 여당 당무 관련한 그런 통화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 차라리 특검이 낫다. 찝찝하면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치워버리면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며 잘 보세요.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됐다 풀려나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죠. 그때 검찰 수사와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강혜경 씨의 검찰 수사를 비교해보면 압니다. 여기에 김건 여사가 또 들어가 있죠. 김건 여사가 들어가 있으면 검찰은 멈춰요 일단. 통상의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직접적인 녹취가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정은 씨와 나머지 사람들의 증언과 녹취를 토대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납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딸집까지 털기도 했고요. 본인 연구소도 털었어요. 결국엔 그리고 나서 검찰에 결국엔 8개월 이따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여러 가지 녹취와 많은 증언들을 토대로 하면 김건 여사는 지금 압수수색을 받았어도 최소한 20번 30번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창원정병에 부르는 게 명태균 씨와 지금 강혜경 김영선 전 의원 이 둘만 지금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아니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 사실을 적어야 돼요. 지금 여사 범죄 사실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야기한 건 다 의혹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법원이 그걸 발부를 해줍니까. 그건 아니고 아까 저기 저 이정근 녹취 파일도 엄청나게 많았고 거기 직접적인 그런 언급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녹취록이 나온다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 그 녹취록 내용에 맞춰가지고 그 일시 주변에 한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의 거의 모든 행적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내역 하이패스 내역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다 해서 그리고 기사를 다 찾아보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다 확인하고 어느 정도 나오게 나오면 그때부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되고 있는 건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김영선 의원 세비를 절반을 받았다는 거고 지금 지방 공천을 원했던 그 세 명으로 지방의 의원들 거기서 받았다는 부분 그 두 가지는 이제 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명태균 씨가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와 관련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금 먼지를 피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산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 그쪽으로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고 뭐 언론사에서도 사실 그걸 물어서 그 산단 관련해서 그 아시죠? 등기부등기만 다 뛰어보고 난리를 쳤어요. 그것 때문에 그 언론사가 지금 완전 열이 받아 있는 건데 속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사실과 그 다음에 일종의 미끼와 그 다음에 소문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범죄 사실을 가지고는 아마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누가 뭐 그 친륜 검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옛날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강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여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라고 결국은 부산까지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에서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JTBC가 또 방금 단독 보도를 했는데 명퉁윤 씨가 어제 저녁에 측근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구속되면 갖고 있는 녹취와 자료를 다 폭로하겠다. 한 정치권 인상에 또 따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중요한 녹취가 두 개가 있다.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다. 라는 건데 사실은 폭로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과의 녹취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이건 또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박 실장님?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에는 사실과 과장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과장이거나 부인하는 특히 들어가는 거는 여사나 대통령 관련해서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건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본인이 자딘에서 공개한 캡처는 여사가 완전 명선생님께 의지하는 상황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 이런 건 공개하잖아요. 그럼 실제 여사와 여사가 명선생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그냥 의지하는데 의지 마음만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구체적 정언과 의심이 김영선 전현의 공천 자기 선물이래 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뻥친 거야 라고 또 명태균 경려차로에서 얘기한 거야 그렇죠. 경려차로에서 얘기한 거야 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법적인 문제가 대통령 내외로 번지는 걸 막고 있는 건데 그 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하냐면 나 구속되면 다 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카드를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얘기했던 내 중에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심지어 김영선 전현까지 명태균 씨 덕에대가 공천받았어 라고 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 뭐냐면 명태균 씨의 폰에는 대통령 내외 대통령 내외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만한 게 있겠구나 그 의심이 아주 강하죠. 이것도 거의 저는 아주 높은 확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최소한 새로운 의심이 못 가더라도 여사의 공천기인 문제랄지 명태균 씨는 말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는 형사사건 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진짜 지금 사수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같은 경우 썼을 때 내가 구속되면 다 까마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당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 구속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건데 약간 좀 무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변호사는 핸드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변호사 용산이죠. 변호사 용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구속감이죠. 어디서 지금 그런 거를 가지고 증거인멸과 겉박까지 해가면서 하느냐. 당연히 이거는 검찰이 자극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권력을 내가 알고 있고 내 뒷배에 있다는 걸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이런 소리 납니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시죠. 완전히 멘탈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전문가 입장에서 최근에 만났던 기자들 이야기도 보면은 상당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본인의 어린 딸 사진을 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매우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절박하다는 뜻이고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는 사건이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사건이면 저도 옛날에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 수사도 해보고 그렇게 큰 사건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막아요. 근데 일단은 저도 못 막아야 당연한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상한 검찰의 결과들을 봤잖아요. 최근에는 주가조자 그 무혐의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명태균이 바라는 대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과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한 대로 정말 두 사람을 하고 나서 그렇게 안 믿는데 민주당은 왜 맨날 고발을 해요 검찰에 혹시나 제대로 할까봐 말이 안 되는 거지 제대로 할까봐 그러는 건데 저희가 봐서는 김웅은이 말대로 검찰이 정말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수사를 제대로 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김건 여사를 법적 절차에 따라서 똑같이 압수색을 하고 조사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유감히 표시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못 믿는 나라 검찰은 못 믿는 나라 그 말에 대해서 유감히 표시를 할 수 있다. 마무리해야 돼서 10초 보면 제가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방송국에 있었는데 그때 온갖 위험비어가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민주당 말로도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악마하는 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노컷 대리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